자 2017년 오늘이 10월 16일 입니다 10월 16일 저희 카페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상하가 종목 공개해 드릴 종목은요 한국화장품제조입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지금 중대 변곡 구간인데요 이 종목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저희 카페에 빨리 오셔서 좀 서포트를 받는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화장품제조는 뭐 재무구조가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나쁜 종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잠시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종목은 지금 매수구간이 매수구간이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5만원 6만원대에서 매수 들어가신 분은 이게 사실상 이게 아 작전세력들한테 속아 가지고 개미들한테 눈탱이 당하는 그런 구간인데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를 얼마에 했냐면 자그마치 3,100원입니다 3,100원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바닥에서 3,100원에 추천을 드렸을 땐 이 종목 대박 종목이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런 종목을 나름 믿고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고 1년 이상만 1년 이상만 열심히 일해서 한 달에 월급 200만원을 받든 300만원을 받든 모아서 2천만원 저는 항상 1년 이상 모으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종목을 너희들이 단기 차액을 보지 말고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고 1년 이상 열심히 일해서 주워 모은다면 300만원이면 3,600만원이고 3,600만원이 나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면 이 종목은 2000% 가까이는 오를 종목이다 라고 제가 시황분석을 누차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꼭지 목표가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알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추천을 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주식 바닥은 하늘도 모르고 꼭지는 신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만에 많습니다 바닥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꼭지 목표가 얼마든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종목을 한국 화장품 하고 한국 화장품 제조하고 이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에서는 1938%의 수익을 정확히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해서 1938%에서 일단 매도 분석을 한번 내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찾아오셔서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고 그냥 세월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3천만 원 한 달에 3백만 원 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1년에 거의 4천만 원이 넘죠 4천만 원이면 8억이 된 겁니다 8억이 제가 추천해 주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강력 홀딩을 해서 1년 동안만 열심히 주워 모은다면 여러분들은 3천만 원을 모았다 그러면 6억이 된 겁니다 이건 인생 몇 년 만에 인생 대박 인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으십시오 저희 카페에 놓쳐 드리는 이야기지만 메인 공지창에 붉은대양 대박 주식 시리즈 500 탐모음집이 있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매일 똑같은 내용을 반복을 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건 뭐 어떻게 똑같은 종목을 이렇게 갖고 있을 수 있냐 이렇게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요거는 두 계좌로 제가 나눠 가지고 매수를 당겨서 한 종목 한 계좌에서는 1025%의 수익을 낸 거구요 요건 946% 입니다 자 여기 6666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요거는 융자로 신용으로 융자니까 신용으로 매수를 당긴 겁니다 그래서 1000%의 대박이 서진 종목인데 이거 실점 계좌 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그리고 제 실력이 어떤지 여러분들 이 계좌를 이렇게 쭉 보시구요 자 이 계좌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저에 대한 믿음이 생기실 것이고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대박주를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1년 이상만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셔서 열심히 일하셔서 1년 이상만 단기 차익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 담으시면 여러분들은 이 꿈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300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정확히 진짜 3100원에 추천을 드려서 1938%의 수익이 날 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 드리고 시향 분석을 해 드렸는지 여러분들한테 한번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요 종목은 제가 조금 이따 보여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여기서 한국 화장품 제조해서 검색을 한 겁니다 자 지난 과거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8월 16일 1938% 수익중 1934% 1938% 자 2015년도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때가 꼭지 목표가죠 자 꼭지 목표가인데 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 근거자료가 835% 825% 1012% 1370% 자 1740% 이렇게 수익이 날 때까지 저는 이 종목을 단 한번도 매도 분석을 내리지 않았다 이때까지는 자 257% 2015년도 1월 17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재미삼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 드릴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당시에 자 바닥 분석가가 3100원이죠 자 바닥에서 3100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58% 상승후 조종장입니다 자 분석대로 정확히 바닥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카페 바닥 매수자는 아직 홀딩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을 제가 241% 수익중인데도 아직 홀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분석 시황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분석 시황을 댓글을 해 가지고 옮기면 워낙 수익률이 좋으니까 이거 혹시 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원본을 이렇게 분석 댓글을 복사를 해서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제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올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분석 시황을 여기 보시면 2013년도 2월 7일 한국화장품축가 예측정보 해서 여기 분석 시황 댓글이 있죠 자 여기를 이 원본입니다 자 한국화장품제조 시황분석 해서 이 원본입니다 이게 자 2013년도서부터 시작을 분석을 해서 계속 이 종목은 대박 종목이다 나를 믿고 너희들 강력홀딩을 하면 이 종목은 그냥 2,000%는 그냥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왜 그런가 이 종목에 그때 당시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한테 또 제가 별도로 운영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별도로 만든 카페입니다 전종목 잠재자산과 꼭지 목표가정보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자 여기에 전종목 잠재자산과 단기 목표가 정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잠재자산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혹시 물린 종목이 있다거나 상장되어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에 모든 잠재자산하고 꼭지 목표가 정보를 저희 카페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단돈 몇만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5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 손실이 났는데 이 종목을 기다리면 올라올 종목인지 아니면 지금 손절을 빨리 쳐서 내 원금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데 꼭지 목표가를 몰라가지고 자 매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매도를 잘 쳐야 됩니다 자 그런 거 여러분들 몇만원 아끼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자 이때 당시에 한국 화장품 제조의 잠재자산을 보고 그리고 사내 현금으로는 자 이런 재무 분석을 다 보고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은 대박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너희들이 당기차에게 연연하지 말고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해라 하루에 아 편의점 알바를 하던 뭐 날마다 똑같은 이야기죠 요새는 뭐 알바 얘기해봐야 뭐 편의점 밖에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자 편의점 알바를 하든 아니면 직장이 없어서 시리에 빠지신 분들 이 동영상을 보시고 힘내십시오 여러분들 언제든지 밖에 나가서 내 노동욕 들여서 날품팔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 배수를 해서 열심히 1년 이상 이렇게 주워 담으십시오 주워 담으시면 언젠가는 이런 종목처럼 2000% 1000%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1년동안만 열심히 일을 하셔서 건축 현장 같은데 나가면 요새 아무리 못 받아도 10만원 이상 받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50만원 200만원씩 이렇게 저축을 하면 한 3천만원 될 거 아닙니까 3천만원 돼서 혹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의 수익이 앞으로 2-3년 후에 간다면 여러분들 인생 완전하게 이 한 종목으로 이 한국 화장품처럼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주식은요 싸고 좋은 종목 남들이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럴 때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기다리시면 언젠가는 이런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자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여기 아까 제 보시면 알지만 자 여기 아까 제 그 분석시장 댓글 원본입니다 여기 여기 나오죠 똑같이 3,100원입니다 아까 제가 58%였었죠 58% 그 다음에 260% 자 그래도 외도 분석 내리지 않잖아요 왜 이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꼭지 목표가가 아무리 못 가도 이 종목을 1000% 넘을 종목이다 왜 1000%를 넘을 종목이다라는 거를 제가 장담을 했는가 최소한 1000%는 이건 무조건 먹는 종목이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보고 제가 그 가능성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종목이 지금 260% 그 다음에 241% 홀딩입니다 자 상한가 쳤습니다 289%입니다 전량 매도는 아직 금물입니다 이거 다 미리 예측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내일이 중요합니다 자 우에서 거론할 금액을 넘어서고 지지를 받으면 3,100원인데 17,000원까지 일당 홀딩해라 상한가 348%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석 시장 정보가 자 835%인데도 추가 반등권이 다시 온다 직전 정보 좀 돌파 시도를 하면 홀딩해라 자 자 1,012% 수익 중입니다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습니다 자 강력 홀딩 하십시오 홀딩에 띄는 어떻게 됐습니까 1,370% 수익 중입니다 단기 2평선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면 수익을 조금씩만 끊어 나가시고 지지를 받으면 홀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 받으니까 홀딩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1,740%입니다 꼭지 목표가가 다가옵니다 자 카페 회원님은 목표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분석 시황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황 분석을 이 종목이 2,000% 가까이 갈 거를 아니까 단 한 번도 매도 분석을 안 내리잖아요 자 1,338%인데도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으니까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해라 자 추가 반등이 다시 왔습니다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자 1,740%의 대박 수익 중입니다 아직 꼭지 목표가를 향한 강한 반등이 남아있습니다 홀딩하십시오 자 요 정도까지만 제가 분석 시향을 보여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왜 아 이게 제가 1,938%의 수익을 냈었던 어떤 이 분석 시향 정보 자료가 요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 시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분석 시황이 어떻게 가능한가 앞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여기 보면 목표가 100에서 1000% 추천 시리즈 이렇게 있죠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는 이 종목이 1000% 갈 것이다 1000%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추천을 애초에 처음부터 드리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주식 투자를 뭐 쉬운 얘기로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꼭지 목표가를 1000% 2000% 까지 잡고 홀딩하는 그러면서 시황 분석을 드리는 카페가 대한민국에서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저 혼자만 유일하다 이런 확신이 있는 이런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 드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렇게 1000% 올라갈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까지도 100개가 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셔서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 놓고 1년 동안 열심히 단기 차익에 연련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미래를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카페에서 추천을 드리면 제가 유료 사업이었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ks 코인 대한민국 최초로 ks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이렇게 발행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제 이야기를 믿고 나 한번 붉은타향이라는 사람을 한번 믿고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겠다 그렇게 해서 저와 인연이 돼서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고 카페를 가입을 하시면요 저는 그 카페 회비를 저희 카페에서 규정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것대로 추천드린 종목을 1년 이상 잘 가지고 가서 수익을 내면 그렇게 해서 회원 자격이 유지가 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받은 추천금액 회비를 1차 먼저 5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 자 그 환원금액을 받으실 분은 저한테 회비를 내고 들어오신 분한테 제가 회비를 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오셔서 제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은 돈을 버십시오 일할 수 있을 때 내 몸이 성할 때 열심히 일하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한국 화장품처럼 이렇게 매수를 해놓고 강력홀딩을 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은 분명히 저로 인해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내는 회비 회원 회원 자격 유지하는 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잘 모으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금 나시면 저희 카페에 수익률 꾸준하게 올리시고 뭐 많은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있다 그런 글과 함께 제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이 수익이 나면 그때서부터 수익률을 올리시고 그리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그런 글을 진정성이 있는 글을 여러분들이 써 주시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저를 믿고 홀딩을 하시면 제가 1년 후에 여러분들한테 받은 회비의 50%를 먼저 제가 그 회원한테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자 KS 코인은요 저희 카페에서 언제든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있는 현금화폐입니다 제가 번 수익금 같고 그러면은 저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여러분들이 회비 내주는 거를 여태까지는 제 수익사업으로 썼었는데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그걸 돌려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회비를 받은 돈으로 저는 또 열심히 또 수익사업을 합니다 주식 투자도 하고 선물옵션 투자도 하고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금이 쌓이면 누적 수익금이 쌓이면 다시 2차로 그 회원한테 회비의 100%를 제가 다시 다 돌려드리고 거기에다가 추가 보너스까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다 제 이야기를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는 거 그 일에 여러분들 제가 하는 수익사업을 전부 다 지금 사회화는 사업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거 회비내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다 돌려받을 돈입니다 제가 열심히 그 회비 받은 돈으로 벌어서 여러분들 주머니를 다시 두둑하게 만들어 드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KKS 코인이라고 나오죠 자 2017년도 10월 2일 추석 때 대한민국 최초로 가상화폐 KS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렇게 기획을 잡아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서부터 2017년도 10월 11일 서부터 100만원 갖고 투자를 해서 지금 현재 90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90만 천원을 벌었는데요 오늘 추가로 약 1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일 만에 수익률이 투자금이 100만원이니까 수익률이 100%가 가까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모아놓고 여기에다가 공개를 해드리는 건 제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너희들한테 회비 받은 돈으로 지금 이렇게 돈을 벌어놓고 있으니까 너희들 나중에 이 돈 다 환불 받을 것이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희들의 인생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내가 도와주마 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해서 저랑 같이 끝까지 가시는 분은 제가 그분 인생 바꿔드리도록 제가 번수익금 같고 나중에 보너스도 주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이다 그때까지 저는 이 자료를 그대로 공개를 해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람 아 대한민국 카페에서 만나기 힘들 것이다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언제든 네이버에서 검색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에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어떻게 바꿔드리는지 앞으로 1년 2년 후에 아시게 될 겁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처럼 2000% 이런 대박 종목이 아직까지도 저희 카페 바닥에 있다 그 종목을 여러분들을 주어 담으십시오 주어 담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틀림없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어 뭐 저한테 회원가입에 대한 거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공지창이 2017년도 카페 회비 안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공지창은 여러분들 꼭 다 보셔야 됩니다 저랑 인연이 되실 분은 한번 꼭 보십시오 자 보셔야 저에 대한 공신력도 생기고 믿음이 생길 것이다 자 그리고 어 연락처는 어디에 있냐면요 이 붉은태양 대박주시 시리즈 500탄 모음지 요렇게 마우스 내리면 여기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인은 어 쉽게 오지 않는다 이 글을 보시는 분은 저랑 인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보시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십시오 대박 인생 남의 일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들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오늘은 They 앙 식 ley 빛 빛 빛 빛 비빛 앙 간 curb Og уг 위